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무TV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악기 리뷰를 나왔는데요 오늘 리뷰해볼 악기는 바로 셀마 레퍼런스 54 알토 색소폰 입니다 셀마 여러분 셀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셀마 하면 뭔가 신뢰감이 가고 셀마 하면 마크6 셀마 하면 뭔가 좋은 색소폰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자동차로 말했을 땐 셀마 하면 자동차게 벤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굉장히 뭔가 악기를 잘 만들고 뭔가 믿음직한 퀄리티의 악기를 만들기로 유명한 악기 제조업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셀마는 트럼펫, 플룻, 기타 등등 다른 관악기들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오늘 리뷰할 이 셀마 레퍼런스 54 모델은 셀마 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인 지금은 단종됐지만 마크6 모델을 재탄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때 마크6 와 똑같은 모델을 만든 자 이런 것보다는 마크6 보다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악기를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 아래서 이 악기를 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레퍼런스 54 이 54 가 의미하는 숫자는 마크6 셀마 마크6 가 출시된 년도 인데요 연두의 숫자를 따서 셀마 레퍼런스 54 그리고 레퍼런스 36 모델이 있는데요 이 36은 여러분들이 아마 추측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밸런스드 액션 모델이 출시되는 해입니다 밸런스드 액션 모델은 아무래도 조금 더 사운드가 풍부하고 저음이 풍성한 그런 악기인데요 이 마크6 모델을 이 악기가 잘 따라 했는지 아니면 조금 실망스러운 악기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기는 제가 조금 리뷰를 좀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제가 많이 악기를 연주하고 오랫동안 테스트를 한 후에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지금 셀마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악기 액션 시리즈 2, 3 그리고 바로 이 모델 현재 셀마사에서 나오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인데요 가격이 약 600만원 가까이 하는 아주 고가의 악기입니다 우선 셀마 마크6가 갖고 있었던 그런 부드러운 톤과 그리고 좀 파워 있는 소리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단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악기였어요 물론 장점도 있긴 있지만 그보다 단점이 너무 많아서 이게 조금 이게 셀마 마크6 모델을 잘 보완해서 만든 제품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거와 같은 악기를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장점으로는요 이 악기의 톤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소리가 큰 편입니다 일단 악기 자체가 굉장히 악기를 딱 만져서 잡아 봤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묵직한 맛이 있습니다 묵직하고 뭔가 좀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 그런 거에서 딱 느껴봤을 때 악기를 잡아 봤을 때 악기를 들고 딱 잡아 봤을 때 영주하기 전부터 이 악기의 사운드 자체가 어떻게 나겠구나라는 걸 조금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잡아 봤을 때 악기가 굉장히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뭔가 앞으로 쭉 뻗어 나갈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디자인인데요 지금 이 인그레이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셀마 악기 같은 경우는 인그레이빙을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좀 돋보이게 하는데요 이 셀마 레퍼런스 제품 자체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디자인이 그리고 다크라카 색상입니다 다크라카 색상인데 이 다크라카 색상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마크6 모델이죠 빈티지 악기들 색상이 다 다크라카, 다크골드라카 색상이었는데 그 시절 악기의 디자인과 조금 많이 흡사하게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볼 시간인데요 단점은 제가 악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좀 악기를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셀마 레퍼런스 모델 같은 경우는 보호가 조금 다른 악기에 비해서 좀 긴 편입니다 지금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길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G샵, 이쪽 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을 연주할 때 자꾸 이쪽이 이렇게 걸립니다 좀 연주할 때가 많이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핑거링 하실 때 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핀 상태에서 연주를 많이 하시면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거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또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이쪽, 이쪽 사이드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 톡 사이드키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 연주하고 하입 F음 낼 때 이쪽으로 딱 가야 되는데 이쪽, 여기서 막 연주를 하다가 이쪽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연주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쪽에 뭐 조금 요즘 모던 색스폰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이쪽에 가드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정지를 시켜 주는 게 있는데 이 셀마 레퍼런스 모델은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막 연주를 하다가 여기서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고음을 연주할 때 이쪽으로 한 번에 빡 올라가는데 이쪽에 좀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도 딱 이 부분만 딱 닿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비플레 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쓸 수가 있겠지만 이 고음을 연주할 때 좀 많이 불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악기 자체의 무게 아까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악기가 좀 묵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묵직하다는 게 좋은 말로 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단단하고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많이 무거운 편입니다 악기가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좀 이렇게 뭐 목 디스크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악기가 좀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른 단점으로는 마크6를 좀 이렇게 따라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연주를 했을 때는 마크6보다 훨씬 더 소리가 밝고 좀 이렇게 많이 쏘는 듯한 사운드를 좀 들려줍니다 그게 조금 약간 뭔가 재즈라든지 클래식 음악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운드고 오히려 팝이나 조금 약간 거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는 좀 좋은 악기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레퍼런스 36 모델을 사용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마크6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많이 거친 사운드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추후에 제가 잠시 후에 악기 연주를 좀 해볼 텐데 그때 들어보시면 좀 약간 톤 자체가 굉장히 밝다 라는 느낌을 밝고 좀 이렇게 뭔가 좀 거칠다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6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쪽 왼쪽 운지도 왼쪽 하이키 같은 경우도 여기 여기에는 지금 자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개가 어느 좀 약간 많이 호불호가 갈리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개 형식으로 돼서 딱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잡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미끄러진 형태 그러니까 자개가 아닌 다른 미끄러진 형태로 돼 있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상관은 없는데 미끄러지는 것보다 좀 이렇게 잡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자개가 자개 스타일이 오히려 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악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과연 마크6를 따라 했는가 마크6보다 더 나은 악기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 셀마 레퍼런스 모델을 구입을 하시고 싶거나 셀마 모델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액션2 제품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기대를 하시고 셀마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들은 조금 기대한 것보다 사운드 자체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번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이 마우스피스를 4개 굉장히 깊게 끼웠는데 이렇게 끼지 않으면 음정이 굉장히 낮습니다 기본 음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깊게 끼워야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1옥타브에서의 음정은 다른 악기보다 좀 더 낮은 편이고 2옥타브 음정은 좀 살짝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 음정이 조금 들쭉날쭉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야마 제품이라든지 야나기사와 제품보다 아무래도 셀마 제품이 음정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셀마사에서 조금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보 연주자분들께서 기초적으로 악기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조금 약간 좋은 악기를 쓰시기 위해서 이 악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악기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다루기가 힘들고 음정도 너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악기를 구입하시는 것보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셀마의 다른 모델 액션2 모델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2 모델이 알토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서 액션2 모델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악기를 여기까지 한번 봤구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악기 다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2 모델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신가점2 모델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연주 어떠셨나요? 지금 제가 연주하면서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고음에 올라갔을 때 고음에 올라갔을 때는 조금 음정 자체가 조금 너무나 낮아지고 그리고 저음에서는 그래도 음정이 지금 잘 맞춰져 있는데 고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음정이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 레퍼런스 악기에 좀 단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톤 자체는 제가 연주했던 그런 R&B 음악에서는 뭔가 좀 시원한 톤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부드럽게 연주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울리지 않는 톤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뭔가 좀 거칠고 어그레시브한 사운드를 내기에는 충분한 악기인데요. 스탠다드 재즈나 중후한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레퍼런스 악기보다는 다른 악기를 차라리 선택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대에, 이만한 가격대에 600만 원에 가까운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레퍼런스 악기를 제가 악기점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레퍼런스 악기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악기라고 합니다. 근데 뭐 많이 팔리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게 가격이 좀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말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고 좋으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악기는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조금 단점이 많이 보여서 조금 딱 이 악기가 이 셀마사에서 추구했던 마크6를 뛰어넘는 악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